안녕וח 초기 파이트론 네 백향 세훈의 엔슈파이돌 리뷰가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기의상략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하오정부채! 세훈씨 하세요. 아 다하셨네요. 밑에 좀 남아있어서. 보생가 다 말아줬어요? 보생가 다 말아줬어요? 저는 지난주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상周에 고도가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느라고. 네, 그리고 또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아, 우리의 빙본은 이제第三期了. 이렇게 매주 만나니까 뭔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아, 매주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매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나요? 너희도 이렇게 생각나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치킨을 먹고 상승을 타봤는데 상周에我们吃了雞,然后拿到了獎品. 잘 쓰고 있어요. 그가 사용도 좋고 있어요. 헤드색은 잘 쓰고 있어요. 이거耳機, 제가 사용도 좋고 있어요. 음, 초록색이 너무 예쁘죠. 그의 색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팬 여러분들의 영원인 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에리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원하고 지금까지의 런드벨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채용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했던 것, 뭐 그런 것들, 뭐 별명, 살아온 흔적들을 좀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뜯어보도록 할게요. 세훈이랑 저랑 투샷. 그리고 세훈이 옆자리가 좋아서. 멘트할 때 찍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훈이 되게 키 크다. 세훈이랑 고개를 이만큼 숙여야 키가 비슷하네요. 세훈이 되게 키 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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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지금 팬이 런드벨들 선물도 받고, 또 지난주에 선물도 받고, 굉장히 행복한데요. 네. 또 유일하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작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룰이 또 바뀌었네요. 네. 계속 바뀌어요. 네. 저와 세훈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배틀이랑 게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저와 세훈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배틀이랑 게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는 커스텀 전으로 지난주에는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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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게임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치킨을 먹으면, 저희가 상품을 파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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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치킨을 먹지 못하면 얼칙을 받게 되는데 얼칙은 잠시 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 치킨을 먹지 못하면 얼칙을 받게 되는데 치킨을 먹지 못하면 얼칙은 잠시 후에 공개 된다고 합니다. 예 Priosti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상품 받아봅시다. Oh 탯수연씨 여기 너무 잘하시네요. 沒關係, 我們只要 치킨, 나 장피인就好了. 와, 니眼睛很好 구조 세우읍 저희에게 걸린 상품은 오늘은 최신용 핸드폰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치킨 먹고 유신 바로 바꿔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오늘의 제품들. 게임이 끝나면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 시간을 주어집니다. 우리의 제품들. 엑소엘 여러분이 저희에게 궁금하셨던 점. 저희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와 세윤의 친필사인이 담긴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현이 형과 제 방이 각각 총 20개씩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백현哥哥과 제 방이 각각 총 20개씩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저희가 사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가 사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가 사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릴 예정입니다. 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수 불수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까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공성에 집중. 네,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3분이 길지가 않아요. 팬매치를 다시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니까 3분 동안 저희는 여러분께 드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 드렸어요. 비비야. 비비를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 같이 왔는데 주세를 맞고 와서 지금 피곤한 거예요. 비비야 – 비비야 – 비비야. 비비야 Jamaica 같아. 비비를OOOfilled. mil 스스icem erk 비비야 – 비비야 Reed 매장aver 있니? 비비야 – 비비야. 비비야 나도 крас에 đi 비비야 – 비비야. 비비를 가지고 왔 certeza. 비비야 이번에 안 Pensacround • 비비야 의원을 요. 비비야 бог이 하신가 troop은? 비비야입니다. 비비 입 began your job. 비비야 гром, 비비야 borders Katherine 씨는 또 하나, 비비야 되 salud환입니다. 비비야 på이, 비비야 볼까요? 비비야입니다. 비비야 왔다는 거예요. 비 1945년 소ondern gì remar Spe지 않아요. 네, 성분을 받게 되신 분들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공식! 공식, 공식. 자, 슈퍼아이덜릭을 이제 경기 준비를 할 시간인데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자, 일단은 서윤이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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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Cherie... 제... 저... 제가... 능킹을... 그... 제가... 제... 저... 그...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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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잘... 안 수... 이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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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아 왜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터뜨려 1번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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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우리가 이번엔 연습이 연습을 낮아 연습이 한참 연습이 준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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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isis 어 아아 어 아가 fas ali 어 beverage 어 아야 어 아애로 어 아야 어하고 엔지게임 어야 아이야 아 근데 이건 정화탁 지구 넘어갈 게요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 테스트를 아예 못했어요 제가 오늘 왔을 때가 더 많이 안 나오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딱 연습 게임이라고 인정하고 지금부터 시작인 걸로 여러분은 지금 그 게임을 시작한거에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거에요 이거 내가 억지 부리는게 아니고 저거는 제가 놀아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훅 들어오니깐 얼른 아우 아우 이거 지금 출전 시작했대요 아우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깐 얼른 빨리 방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니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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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훅 들어오니깐 이제 너무 높아 지금 너무 높아. 조금만. 조금만 더. 머리 옆 팬분들이 인정하신대요? 우리가 연습 게임이라는거? 세원님 뭐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실대요. 우리 아까처럼. 오케이. 다이야도 정련바. 아무도 금방 없는거죠? 다이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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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있는분도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시니어짜맨. 다이야맨. 네. 다이야맨. 어디요? 저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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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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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 모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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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경 배경 배경或者是 배경 모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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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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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세히 다운거지 지금 선생님 뭐냐, 어디야, 어디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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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걸요? 지금 내가 볼 수 없을까 이 방법은 내가 색을 볼 수 있고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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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한 번 두 명이 두 명이 네 네 내 사회는 바로 이곳에 집중해 가야 한 번에 나이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지금 이동을 해봅니다 한 명이 한 명이 왔어요 내가 죽은 거라고 한 명이 있었나 자는 거에 있는 거에 있는 거에 있는 거에 있는 거에 있는 건 . . . 아, 배우졌다. 또는 배경이 없나? 네, 배경이 없네. 감사합니다. 왜요? 리얼 치킨 리얼 치킨 애드리스 아, 지금 떨어진다 아, 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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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로 안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음 흥르생 이 위에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我刚刚真的打得太差劲了 我刚刚真的打得太差劲了 好 哇 挺巧啊 你知道谁在瓷场那边 从瓷场出来了 哇竟然这么晚 어 나 나 저 죽은 쪽 언론 쪽으로 한 번 돌고 뒤쪽으로 딱 봤는데 자기장 안에서 저는 우선은 시장에서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이곳은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비교에 가서 하러 가고 있었던 곳이. 그곳은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뭐하시는 거예요? 나야 도장 많아 세윤씨 네 세윤씨 벌써 죽으셨나봐요 어 뭐야? 그거 약간 많아 이렇게 깜짝이 짜줬어 세윤씨 그럼요 哥哥 너 왜突然過來? 뭐.. 뭐.. 그거는 뭐 이런거 있어야하는데? 아.. 어.. 오늘 게임이 안 되는 거에요 오늘 게임이 한 번에 끝나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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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많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예술 스포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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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게임을 하거든요.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네. 제가 하는 경기는 대극을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하는 경기는 대극을 굉장히 잘하는데. 응. 네. 이 정도의 핸디를 잡아줘. 어떻게 해야 기름비가 나지 않을까. 방금도 총 한 절으로 싸웠어요. 아, 진짜로? 지금 이런 불이의 경쟁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자기가 뭐야? 너무 멍멍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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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생일 때 몇 년 전에 밥 먹어요? 생일 때 몇 년 전에 밥 먹어요? 오오오. 3주 là 7- patience 생일 축하 abs 요즘 states are really fun.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매일매일 생일같은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이 생일같은 기분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일처럼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일같은 기분이 좋겠습니다. 와, 이곳은 완료됐습니다. 다시 가야 되죠. 가서 가야 되죠. 차를 가야 되죠. 사야 되죠. 가야 되죠. 와 이거 너무 아픈거 아니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 된다 안 된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 살아가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잠시만 하하하 달려 달려 지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한 번 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응 아 오늘 8등이네요. 잘했네요. 8등이네요. 1등이네요. 1등이네요. 제가 1등이 아니라 골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등이 아니라 골치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골치도 준비하고 올게요. 제가 골치도 준비했습니다. 뭐를? 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골치도 준비하고 한 번 더요? 아, 골치도 준비하고 나서 골치도 안 돼요? 아니, 골치도 준비하고 한 번 더요? 네. 다는 그냥 골치도 안 돼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는 이제 껍지 안 돼요. 제가 오늘 1월 6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오고 온다. 정말. 멀찍 판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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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랑 저랑 한 병씩 하나씩 벌칙 전에 애리 여러분들의 정실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칙 진행을 맡은 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퀸과 벌칙을 벌칙을 오늘 댓글로 많은 분들께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벌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일단 원래는 저거 듣기에는 두 번째 판을 다 하고 벌칙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저희가 1등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2번이 제일 지금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제일 할 수 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벌칙을 못 추워왔기 때문에 그러면 1등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는 저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는 저거는 저거는 둘 다 하나씩 뽑는거죠 둘 다 하나씩 뽑을 거예요 6분 정도만 총 1분 정도 3분 정도 1분 정도 시작 제가? 5분을 보고 5분? 1분이 5명이요 2분이 3분이 너무 쉬워 1분이 너무 쉬워 1분이 너무 쉬워 1분이 너무 쉬워 자 애교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3개의 사交. 3개의 사交. 3개의 사交. 평상시가 애교의. 아! 인정했어. 평상시가 애교인거 맞죠? B.B.씨? 그렇죠. B.B.씨. 제가 일반적으로 사交. 한가지. 사交? 사交? 이 정도면 안 돼? 뭐? 이거 한국 안 지옥이야. 안 지옥까? 안 지옥까? 안 지옥까? 안 지옥까? 안 지옥까? 안 지옥까? 네. 아, 시신. 제가 한 번에 사과해. 제가 사과해. 오랜만에. 부잉 부잉. 부잉 부잉. 우리 오늘 부잉 부잉. 아빠 이거 봐야지. 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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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어. 내가 사과해. 이거 재미없어. 부잉 부잉. 부잉 부잉. 안 지옥. 안 지옥. 이거 재미없어. 제가 잠깐 가려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부잉 부잉. 비야. 왜 이런 모습을 보니?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1,2,3 자 한번 더 다른 모습 자 2,2,3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2,2,3 없어 비약 비약 인정 너무 많아 네, 혜연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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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영 멤버에게 부채질해 주기 어? 죄송해요 미모를 게임하면서 10분간 해주는 거에요? 아, 말이에요 부채게임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잠시 10분 쉬었다라는 거에요 네 네 이거는 사실은 끝나고 저희가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게임은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시간은 2시간 밖에 안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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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또 추첨이 시작됐고 아 추첨이 왜 추첨 추첨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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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참 버튼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옷이 되게 화려하네요. 캐릭터들이. 아시다시피 팬 배치를 다신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팬분들도 참여해주세요. 3분 동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분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 먹어야 깜짝 놀라시는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대로 해볼래요. 왜냐면. 왜냐면. 막 사운드 안 들리고. kind komma manage 어lebgiving. 그리고 비TIP örيع 안ост frustrated. 아아 전킬ono檢 выход 음. 화려하다 choir 11 bureau. 아 지금 시기를 바라보는 거 같은데? 아 옷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先 pare Their 이야기가 열병 dav quand Know 그래서 시간이을 다 해야겠다. 다음 게임에서 벌칙이 시작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아, 가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벌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벌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는 없었나? 오늘 저의 역할은 벌칙 수행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역할은 벌칙 수행자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벌칙? 네. 그 때 오신 건가요? 그건 저희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꼭 나서서 오겠다고 했을 만큼. 아, 정말 나서서 오겠다고 했을 만큼 이렇게 오신 거에요? 네. 아, 그리고 너는 정말 자신이 와서 오겠다고 했을 만큼? 아, 저는 또 일단 10때부터 뵙게요.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게요.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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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니, 이게... 부부랑 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때, 이 뵙을 서로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모든 게 게임도 그렇고 기운 싸움이 되죠, 기운을 싸움이 되죠. 모든 게 게임도 그렇고 기운 싸움이 되죠. 제가 게임을 한다면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게임을 한 번 해봤어요. 한 판 더? 어... 다시 한 번? 안 하고. 아, 진짜. 출시나요? 출시나요? 네, 다시 할 거예요. 아,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베텍그라운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옷 뭔가 싶겠다. 이게 오늘 공개 된 건데 우리한테 먼저 지금 이렇게. 오늘 공개 된 건데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아, 오늘 공개 된 건데,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건데. 아, 오늘 공개 된 건데, 그리고 첫 번째 공개 된 건데. 아, 오늘 공개 된 거품 ㅎㅎ 아, 오늘 공개 중 invisCheck is Done. 지금 또 모든世界 dealers하videmment 왜 이렇게 다 풀린 보자. 아, GUTIA가 지금 오 k queremos. 흐흐흐흠은 음악이 아니고 Brendan G. 아, 주식회치에요. 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관계자님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 아, 한국에서 보고 계시나요? 아, 한국에서 보고 계시나요? 아, 한국에서 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싫어요? 아직 10분만 남아있어요. 아직도 10분만 남아있어요. 아,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다시 한 번 해봐. 아, 다시 한 번 해봐. 뭐하는거야? 아,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요?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도 있어요 아 됐다 됐다 아, 지금 샤윤아, 되게 잘생긴 해요 나? 하하하 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던데 아, 너무 궁금하던데 아, 너무 궁금하던데 백현이 뭐했으면 그냥 떼어주세요 백현의 방송을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 너무 궁금하던데 아, 너무 궁금하던데 아, 너무 궁금하던데 와, 또 안 된다고 또 안 된다고? 또 안 된다고? 또 안 된다고? 아, 또 안 된다고? 아, 또 안 된다고? 아, 이거 yeah 이거, 여는 거 없잖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你們 всех 엮 با 엮으 order to various deal com 이러기 여기 여기 요고 여긴 여기 cily 요고 요고 Where이라는 monter 거기yards 옆에 앞에 옆에 앉아서 볶아 야 더 이런 프랑 6 몇 완전 않죠, 자 여기 고러 온다고 자, 하나는 오리지널 메그에요 이게 아이들이 많아요 예, 예, 예 이거 학교에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신사 사용할 때 먼저 여자 남자 지금 남자? 너무 많이 들어요 난 안췄어? 내가 지금 방침에 있는지 안췄어 나 이래 가고 싶어서 중간에 가고 싶어요 남자는 패기죠 남자는 사진 예쁜 사람은 여기에서 저희 쪽에 여기에서 밀타랑 푸시합니다 밀타 밀타 루조 아르청 그리고 학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끈기나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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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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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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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늘리지? 사장님은? 이렇게 늘리지 않는다.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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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야완화하고 싶어?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왜? 응. 무거운 자기를 찾아라 타타타다 휴대용 2명 치워 어 휴대타에 있어 하이안아 야 너는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다 뭐라고 해야해 어휴 갑자기 갑자기 아 여전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 지금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하여 그거는 그가 ? 한 번에 안 되는 건 아마도 그가 명의 핵블를 이 명의 장비는 어떤 핵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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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비를 16일 b 아, 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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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2G đầu 2G 저거는 피타옥입니다 어디에 필요해요? 5블미나 기타옥입니다 아니 수킬 이라고요 아 своего 면을 많이 필요해요 5블미나 기타옥입니다 치아 미스다 아 금상대 먹었지 그가 유치유 샤워 치타까지 매우 치아 미스다 치아 미스다 치아 미스다 치아 미스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얘들 마우스가 너무 빨라 이동도 타이거 자 와 어지러워 아 이제 부응이 샷 어 아 아 샤라메 밖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SM 외면 처음 외면 도생이 빌딩이 몇 개 있나요? 원포 원포 지금 E4 E4 어 잘 춥고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편집해 선생님, 우리 편집해 어, 차에 한꺼도 가야지 어, 여기로 이거, 여기로 이거, 여기로 이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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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0명 여기로 아 으메아 워 이럴 여기가 ada 아대 아 아 정말 자 반려받기신분 어, 너는 누구야? 자, 2번 빨리 오세요 빨리 2번 빨리 오세요 2번 빨리 오세요 2번 빨리 오세요 2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레이저 사이품이 뭐야? 이거 기광,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신도, 공신로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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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와라 완도기서 너한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한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한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시국 struggling 아 embarrass 걷는 집 요구 그래요 시점에 있는 이에요 시점에 있는 어 하여간 거고 아 으 기가 아 이거 아프게 잘 안 돼요 여야 맘 예언니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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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으로가 왼쪽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 saying questions 자 요 아 아니 30 7 이번판 일단 이쁜란 제가 이 정도는 단체로 왕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kie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된다. 스토어. 저는 면세나는 스팸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이게 뭐예요? 두개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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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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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다리 건너고 뛰어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거의 넘어왔어요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여기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집집에 있는 중 여기 집집에 있는 중 여기 집집에 있는 중 지금 여기 집집에 있는 중 이게 집집이 있나요 너무 좋아 쳐 네 쥐쥐 아 아 여기다 잡아봐 잡아봐 아 오오 아... 아깝다. 너무 싫어. 아니 감도가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민감해. 자리 너무 좋았는데. 아까 위치 진짜 너무 좋고. 잘 안 돼. 아주 작게 해준다. 매주 이렇게 죽인다. 집에 갈래.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미니를 바꿨어? 미니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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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어, 롬어, 롬어 롬어, 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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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봐봐. 你看. 아, 이게 완전 예의로 보고 있는 거구나. 대스캠이 아니라 그렇지. 아, 이거 핵 같은데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인ativo에서 jobbing? Foreo, 이거 University에서 against me. 나 의사하는 것iem которыхияlass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게임은 승리했습니다. 일단 화면은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는 좀 더 이상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차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차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 손이 너무 좋아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정말 힘들어요. 아까 말한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참 힘든데요. 저는 지금 계속 hemosde플돼요. 이게 제 게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재미있지 않죠. 제가 필요한 만큼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و privileges을 DNS으로 시도한 것 같아요. 또, 이게 7개월이니까 또 벌칙은... 없어요. 아, 벌칙이 없어요. 아, 맞아요. 아,ㅋ. 아, 다 결골만 해서 1개월에 2개월이 eventual 반전으로 해서... 부장님한테 한 번 봐 마지막까지 한 번 하고 싶어요 이거.. 이거.. 이제 추첨을 한대요 갑자기요? 출안을 출장 계속해요 계속 팬 여러분들이 저희 사진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다섯 번을 몇백만 분이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보고 계시죠? 도합이 15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합이 15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10분 10분? 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성공을 벗어내고 있어요 오.. 쉽지 않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수야TV 하여튼.. 수야TV 지금 이제 성공이 시작이 됐죠 네 3분정도 이제 시작이 됐고 저희도 그동안 사진을 찍고 있겠습니다 아.. 네.. 사진 말고 다른 걸 더 할까 봐요 그러니까 찍는 건 생각이랑 너무 많이 찍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각오의 선물을 주면 되요. 매일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사진은 사진을 찍어 주세요. 저한테 직접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렇죠. 지금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요. 그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 찍어 주세요. 아직도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내가 때 2분지 1등 할 것 같아요 2분지 1등하면 우리 1등한 걸로 인정 왜? 그냥 지신하자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인정할 수 없답니다 고능 저는 똑같이 사진을 복사한 것 같아요 사진 각도랑 아니요 모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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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부는 이제 이제 제가 제가 오늘의 이유 중 하나의 교통방송인데요 이 교통방송에서 백경세용 두 사람에게 궁금한 질문을 궁금한 질문을 궁금한 제가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을 궁금한 질문을 궁금한 질문을 오늘 제가 직접 두 분의 질문을 뽑아 드릴게요 20개의 질문을 이번에는 제가 抽을 ую 우선 저희는 저희는 그러면은 백현식 거거든요 우선은 최애 NC래요 최애 NC래요 알겠습니다 백현 오빠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해요? 노랑, 블랙, 화이트, 퍼플, 핑크, 그레이, 블루 중에 아 이중에 골라야 되요 호신 거거 니喜欢什么颜色의 입구呢? 희색, 빨색 등등颜色 중 어 택색에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어 제일 좋아요 그 옷장에 보면은 3개밖에 없어요 몇 번 문제에요? 4번 4번 아 근데 백현식 항상 블랙이 제일 많아요 네 내가 생각해 주신 옷이 제일 많아요 오늘도 블랙 티 입구는 없죠? 4번 문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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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우신 질문인데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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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때가 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때가 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있을 때 한 공간. 우리들끼리 있을 때 한 공간. 좋은 것 같습니다. 非常棒. 멤버들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지만. 정말 많지만. 말 받고 이렇게. 그거 좀 말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현 씨 3번 질문인데요. 부천에 재미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3번 질문.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감자탕 드실 분들은 대청마루.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곳이요? 밥도 드시고. 먹거리. 거기에 비시방도 있고. 광장도 있고. 여러가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셀카. 완전 att regul neutro. Naomi. 빈 등들. cie Brown. 잘 잊 interest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 family. 수고하이 ancestors. 진짜 preocup하니. ignant думAI. 멤버 중에 가장 게임을 잘하는 형은 백현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세훈 오빠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리 해보셨습니까? 아 잘해봤을 것 같아요. 멤버 중에 가장 게임을 잘하는 형은 백현이라고 생각하나요? 멤버 중에 가장 게임을 잘하는 형은 백현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질문 하나가 아니라 한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질문 하나가 아니라 한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생극! 종합선물 생극! 일단 백현이 형 게임 잘하는 것 같고 우리 멤버 중에서 우리 멤버 중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수여 형이 잘하는 것 같고 그 초1브라운드 외에 평소에 같은 게임이 없고요 다들 굳지 못하는 형은 네 요리를 잘 안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란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추참치 아 고추참치 고추참치 그거에다가 김 있죠 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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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김은 장갑 껴가지고 다 부시고 그리고 고추참치 계란 넣고 그리고 밥 넣고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이렇게 맛있어 정말 쉽고 맛도 있고 되게 한번 꼭 고추참치 맛있게 드시면 돼요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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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어 파괴 워만, 워퀴증 척추, 랑하우기 다자 조이셔 바로 편이겠어요, 빈지? 아직 8분 남았어요 아니요, 8분 남았어요 한정 8분 정도? 자 그러면은 백현이 형은 지금 벌칙 수행 중입니다 보센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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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수행 중입니다 잘, 잘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탓일거에요 백현 씨의 질문은 또 하나, 2번 보센은, 2번 탓일거에요 백현 오빠의 보복영 씨 yes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영화는 해볼 생각은 없나요? 었다면 어떤 배움을 맡고싶나요 무슨 캐릭터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뭘까요? 저 되게 진중한 역할, 진지한 역할 비밀 요원, 싸움 되게 잘하고 비밀 요원보다는 의사 의사 어디있어? 의사, 의사가 어디있어? 오 선생, 쌤이 다 준비하지? 가자, 가자 자, 난 뭘 하고 싶냐면 어, 저는 세훈이가 독고에서 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독고 몰라요? 아, 부스란해 진짜 불편하다 세훈씨의 섹션이 오, 세훈님 막 형들을 반차고 그런 게 오, 대단하다 연습하는 거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뭐 기술을 배워보면 자꾸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자, 네 자, 세훈이 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많이 해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원근이 공감한데요 네, 네 자, 이제 세훈씨, 떨라씨 질문인데 6번 질문입니다 세훈의第 6호 질문 아, 이건 근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공항에서 세훈이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즐기듣는 노래가 뭔가요 어떤. 그래서 이 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듣는 노래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추천해주고싶어서 라디오에서 잠깐만 잠깐만 7년 7년 벌칙도 좋은데 조금만 잘 자야되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여하튼 뭐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십불세가 넘나봐요 노래 자체보시죠 가사나 표현하는거 그럼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 노래는 19가지 네 네 그래서 뭐 그런거 들어요 듣고 그리고 저는 좀 저희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앨범 뭐 혹은 저희가 준비중인 것들 이런 데모같은걸 좀 많이 듣는거 같아요 네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발라드 슬픈 노래 들을 때도 있고요 네 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좀 다운시켜야겠다 그럴 때도 발라드 좀 들어서 우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탈신문을 예 틴 이제 배상의 노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3개씩 질문을 했는데 2개씩만 더 해볼게요 매개는 3개는 팀 그럼 백현씨 질문 7번 질문입니다 1년 중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밸런타인 데이나 헬로윈 크리스마스 등등이에요 백현 오빠는 어떤 기념일을 가장 좋아해요 좋아하는 기념일은 어떻게 보 되나요 그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초본적이 저희가 그렇죠 네 사실 없어요 데뷔하고 데뷔하는 연도 빼고는 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보인다고 합니다 ㅎㅎ 아, 제가요. 그래가지고 사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뭔가 정말 특별하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고 싶어요. 굿. 네. 요번에는 제 질문이긴 하지만 이름만 바꿨어요. 형한테. 어? 그래서 제 질문은요. 그런데 환상인증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나이 치고 있는거야. 이제 세훈 오빠. 9번이에요. 9번. 세훈씨도 답해주면 제가 이 질문에 저도 답을 할게요. 세훈 오빠. 챔 오빠. 2018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샌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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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2018년 우상 완성된 신윤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컴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샌거. 9번. 9번. 우리 바로 컴백을 해봅시다.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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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내는 걸로 어제 발표 났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사장님께 진지하게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장님께 진지하게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소망은 이제 멤버들이 2018년도 가장 이번 앨범 활동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2018년 신윤주시 샌옹 Centrum장 이제 세훈씨도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해 주신 거니까 소망 소망 뭐 사실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대로 행복하게 이번에 활동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健康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큰 걸 안 바래요 후바스 유형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질문인데 이거는 서로 뽑아주세요 마지막 세훈이가 백현씨 뽑아주시고 5번 오빠는 평소에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는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츠 스포츠입니다 일단은 게이머에서 손가락 운동이랑 팔목 운동 운동 운동장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체실력을 키우고 이제 양근무에 도전해 보려고요 네 아무튼 저는 사실 헬스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 2주 전까지 지금 한 2주 정도 쉬고 있는데 네 네 큰일이네요 네 아무튼 저는 게임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하고 요즘 좀 뮤비 찍고 그러느라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무대에서 춤추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근력과 유산토를 두 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세훈이 거를 뽑았으니까 뿜뿜 뿜뿜 어 나도 5번 뽑았어 세훈 오빠 운동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저는 정말 나태해서 평소에 정말 꾸물거리기만 해요 아 아 저는 더 이상 틀린 것 같아요 아 아 아 라고 적혀있대요 아 아 이 분에게 또 이제 시망과 그리고 또 세훈씨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 지금은 운동을 아예 안하고요 저도 꾸물거리고요 사실 그때는 어쨌든 우리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약속도 했고 예 그래서 또 그런 목표들이 있었기에 제가 또 꼭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운동을 아 뭐 안한다고 뭐 전혀 문제 될 게 아니니까 사실 운동도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고 좀 그러면 조금 조금 부지런하게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네 한 달에 한 번 한 번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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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정말 아 운동이 필요하구나 나는 그때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몸을 한 번 만들고 나니까 사실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상황 그렇지 않아요 식단하기 너무 힘들죠 식단이 초반에는 힘든데 식단이 초반에는 힘든데 식단이 초반에는 힘든데 하면 하면 할수록 그냥 이제 계란 먹는 거 밥 다진 잘 먹는 거 샐러드 먹는 게 그냥 그냥 아 이거 최대한 빨리 입안이 많이 먹고 빨리 꿀꺽 삼켜버려야지 이 순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후에 그러면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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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면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하게 되더라구요 무조건 솔직하게 누구나 마음 먹고 목표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비도 할 수 있을걸요 아 비빈 못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신의 지지어 Drake 비비 М 비비 슈 아 자요? 여러분과 소통할 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입니다 네 시작 아이돌리그 thu. 주값uds renov 주간 선물 순위 3위, 10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려야죠. 네,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저희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준비한 선물을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왕호에도 사용할까요? 이 네이처럼 주볼래는 저희가 광고하는 제품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은 광고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훈련한 게... 근데 이거 아름다운 게 진짜 유용해요. 네, 되게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물의 발음이 나지만 몸의 발음이 되게 좋아요. 모자와 모자의 손상도 되게 좋아요. 깨알이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아,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좋아요. 열심히 사연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그 뭐지? 아,还有 그 뭐? 이거 또 해야죠. 그... 당첨 되신 분들, 선물 받으신 분들. 주님에게 오신 분들께 위로 올려주세요. 생일 선. 자,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물 받으실 분은 CITW 디미 그리고 두번째는 판니少니 그리고 세번째는 뭐에요? 우시순의小宝배 우시순의小宝배 3번이? 시제 시제상 웨이의 주 시제상 웨이의 주 네 네번째는 김종대와이 다섯번째는 우시순의小 쇄쇄 쇄쇄 오 잘한다 잘한다 여섯번째는 뭐에요? 대이드리머 세니 네 비비 그리고 여덟번째는 여덟번째는 워시순의小宝배 여덟번째는 워시순의小宝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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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번째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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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번째는 워시순의 유퍽요 어 저공반 하얀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지 자 저도 발판으로 반갑겠습니다 백현 섭 섭 섭 스피나 서피나 축하드리구요 자 2번 캔디 크러쉬 0506 하하하하 자 3번은 변 미용 쇄쇄 4번 스윗현이 7번 5번 이레인 3번 2번 연기용 이레인이 맞추는 4번 스윗 형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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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백현이 7번 YX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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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백현이 뭘로 2번 7번 YX 주제 8번 백현이 뭘로 YRL 구원 주제 8번 백현이 뭘로 구 expedite 아 YR 구원 구원 MENTIKA 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자, 이제 사실은 오늘 충분하게 치킨 먹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정말 수치할 수 있어요. 오늘 세훈씨의 판단력 미스와 사실 판단력보다는 오늘 컴퓨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판단력은 오늘 오늘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주 열악했어요. 아주 열악했지만, 저는 일단 파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한 번에 두 번 기회밖에 없으니까 긴장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경기 분석까지 마쳐뒀고요. 네, 오늘 이렇게 스파 아이돌 리그 첫 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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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고 읽을 거예요? 뭐죠? 네, 제가 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추춤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마지막 선물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는 마지막 선물 드릴 텐데요. 예 agree.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 시간을 이제 백경 세월 씨랑 사진을 찍어서 보낸 태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요. 3분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이만 찍어놔야돼요. 3분 중很快就过去了. 빨리 찍어놔야돼요. 1,2,3 뭐고 형이 있어야 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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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s torch acción 이거 필터입니다! 이게 블루베리티가 아니지... 잘못된 재생이네요! 이건 필터, 필터로 편착할 수 있어요! 이거過去 보셨나요? 이거 이거, 선물으로 드려도 돼요? 이거 아니지, Ori이도 비컬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찍어요? 네, 루이도 unaware 아니요! 금방 금방 찍어요 이제 루이도 화이팅! 과연 Video에서 찍을까요? 몇 장 찍어야 돼요? revival에 찍을게요? 아니요, 제가 찍었어요 우리 지금 다 찍어봤어요 아쉽니까 저도 한 장 남겨봐래요 저도 한 장 남겨봐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봤어요 아 오늘 제가 치킨 먹으러서 너무 아쉽네요 아, 너는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선물 받게 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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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아는 두 분은 오늘 본 것보다 훨씬 게임을 잘하는데 일찍 하지 못해서 너무 옆에 있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한다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첫까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게 되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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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마우스 의학이 있으신가요? 오 오 야하오야 진짜 정말로 정말로 제가 만약에 다시 여기 오게 된다면 저는 제가 여기 앉아서 저도 게임을 하고 싶어요 오 그 안 될 거 같아요 아우 앙섭 백혁신이 me, 이 게임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우 아무튼 저는 그 게임을 같이 같이 여기서 너무 즐거웠어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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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제? 뭐라고 하죠? 중추제? 중추제 오, 1019까지 24일, 24일이 중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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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병 월병 중국에서는 중추제인데 월병을 드시는데 어,我知道 중추제的时候 중국인들은 월병을 드시는데 세우씨는 보통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피곤해보여요 슈슈 하셔야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비비랑 30분 정도 적어왔던 슈슈슈슈하고 비비 30분 정도 재밌게 했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사실 장비 열악함 그런거 다 탓이고요 사실 진짜 진란의 환경 그리고 슈슈슈 제가 좀 집중을 하지 못했던게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집중관 다음에는 꼭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슈슈슈 슈슈슈슈 앞으로 총 4번의 경기가 남았는데요 대망의 네번째 대결은 9월 28일 금요일 총 5번 남았어요 총 5번 남았습니다 네 총 5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선물로 약간 좀 서프레이션 좀 해드렸어요 네 중국시간으로 저녁 8시 중국시간으로 저녁 8시 한국시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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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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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가 중추제 라고 하네요 중추제 중추제 다같이 중추파일러만 할까요? 중추제 파일러 자 셋 넷 중추제 파일러 자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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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다음주에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초지영상연사 第三期에到此 결정시 大家 또는期待下一期 바이바이 자이제 중추제 파일러 중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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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제